그 때요 춘향 모친은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과 단둘이 앉아 동우름으로 울음을 훈낸 뒤 일절 통곡 해온 성을 한 장 곡을 썩고 꾼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병문 귀족 재상가 흡 요조 숙녀 정실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병 정문에도 피올라 주야호강 지네실제 천리남원 찬참이야 유명한 꿈미나 생가거리 다 좋지 이제 가면 언제 와요 다 다 좋지 다 좋지 다 좋지 다 좋지 다 좋지 다 좋지 십 다 좋ざ 한번 넌 다 네 다 그렇지. 다. 다. 흉가는 데는 구름 가고 범이 가는 데는 바람이 가니 금일 송구한 힘 가신 곳 백 년 소처 나도 오가지 도련 김희 기가 박혀 오냐 춘향아 웃지 마라 오나라 정부라고 각붕동서 임그리워 교종심 쳐들고 있고 공원 한당 전리 외우 관산 워려 본절엔 추워을 강산일 조 막건디 너와 나와 깊은 정을 상봉할 날이 있을 테니 쇳끝같이 보진 마음 공로라도 녹지 말고 송죽같이 굳은 절개 비가 나로 기만 기다려라 둘이 서로 옥받들고 실성팔광으로 울음을 둔다 그때요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헐어 나갔다 하되 그럴 리가 있겄느냐 내 행차 폐행 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논 내거리에 들어서 있느니 재면 있는 춘향이가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 달쌍 못하고 저 집 담장 안에 이별을 허는디 화상후에 어색해 자리를 펴고 다 다 즈 다 술상 차려 다 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왕에 가실테면 술 잇다 한 잔 잡수시오 술 한 잔 흙을 부어 들고 건군 겐진 일배주 니 권할 사람 있으며 아 네 아는데요 이